전기공부 전기공부 처음 만나는 가장 쉬운 전기공부 이지 일렉트리 어우 이제 이론정리 끝났으니까 문제 풀게요 문제 푸는게 더 쉬울거에요 Y결선 연세대학교 Y결선은 Y결선은 흐름을 따라갔지 그러니까 선전류 상전류하고 같이 같은게 있으면 다른것도 있지 선전압 상전압이 있는데 루트3 연세대학교는 앞서갔지 이렇게 하고 시작하면 쉬울거 같아요 상전압이 100V다 그러면 선간전압은 상전압이 100V다 그러면 선전압은 루트3 곱하기 100이면 되겠네요 답은 루트3은 1.735 있어요 그러니까 1.74 소수점 밑에는 없애버렸네요 그리고 여기 30도는 어디가느냐 여기서는 30도는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선간전압 크기만 물어보는거에요 그래서 답은 3번 Y결선이네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연세대학교는 흐름을 따라갔지 그러니까 선전류하고 상전류와 같은데 다른건 뭐지 선전압 상전압 좀 다르긴 한데 어떻게 달랐지 루트3을 곱하고 30도 음 각상이 R인 저항과 6옴의 리액턴스 리액턴스 R 부하가 설린 전압이 있다 100 루트3이다 여기서 식이 있어요 저항 그냥 저항하고 인덕터 컵에시턴트 더하면 크기를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6은 저항이고 인덕터는 8이죠 이거의 크기를 구하는 공식은 루트 씌우고 6제곱 8제곱이에요 이거는 공식으로 우선 알아두세요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해 드릴게요 하지만 딱 6하고 8 저항하고 리액턴스가 보인다 이러면 제곱한 다음에 루트 씌운다 이것만 하면 되니까 우선은 이것만 알아둡이자 이것만 알아도 이쪽 단어는 풀 수 있기 때문에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6제곱은 36 8 8에 64 그리고 더하면은 100이죠 루트 100은 1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6하고 8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Z는 10인데 이거를 10으로 바꿔줄 수 있는데 우리는 100 루트 3은 여기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만 걸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여기 여기에 걸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68에 걸리는 전압만 필요해요 68에 걸리는 전압 68에 걸리는 전압을 뭐라고 하죠 상전압이라고 하죠 상전압 이거는 선간 전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흐르는 선전률을 구하려면은 저항에만 걸리는 전압이 필요해요 저항에만 걸리는 전압은 상전압이다 여기를 보면은 선간 전압은 구해져 있네요 100 루트 3이다 30도는 여기서는 필요하지 않으니까 빼고 그런 다음에 상전압이 있는데 여기서 구하면 뭐해요 루트 3 루트 3 없어지니까 상전압은 100이죠 이렇게 여기서 Z도 구했겠다 상전압도 구했겠다 이제는 전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선전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선전류는 V하는 딸아이 I는 R분의 V인데 여기선 임피던스 Z네요 V Z는 여기서 아까 전에 크기를 구했듯이 10이죠 볼트는 100이죠 답은 2번 Y결선 Y결선 다시 한번 해봅시다 Y는 흐름을 따라갔다 선전류 상전류 같고 선전압 선간전압 선간전압 선간전압은 상전압인데 이거는 루트 3 30도 앞선다 그림을 그려봅시다 임피던스가 16 앞에 16은 J가 없죠 이거는 R이에요 J12는 리액턴스 L일 수도 있고 C일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린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똑같이 있어요 똑같이 있고 여기는 16 여기는 10이고 부하의 전류가 10이 흐른다 10A가 흐른다 그렇다면 상에 걸리는 저항도 알겠다 상에 걸리는 전류도 알겠다 V하는 딸아이 여기서 Z하고 I를 아니까 V도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걸리는 V는 뭐죠? VP죠 왜냐? 가운데 쪽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는 거니까 구해보면 Z는 크기로 절대값으로 구한다고 했죠 크기 16제곱 12제곱 곱하기 I는 10 16제곱 더하기 12제곱 루트는 20이에요 그래서 200이 나오는데 이거는 VP다 VP는 200 상전압이 200이니까 루트 3을 곱하면 여기서 구하는 선간전압을 구할 수 있겠죠 200 곱하기 루트 3은 루트 3이 1.73 정도니까 2, 7에 14, 34 3, 4, 6점 이게 2번이겠네요 답은 2번 Y 부하는 또 한번 연세대학교는 흐름을 따라갔다 선전류하고 상전류하고 같다 그러면 다른 것도 있겠지 선전압 상전압 루트 3하고 30도 앞서간다 여기서 구해진 게 뭐냐 그러면 임피던스가 구해졌네요 임피던스의 크기값을 구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10이다 임피던스는 10이고 선간전압이 선간전압이 200이네요 그럼 여기서 많이 하는 실수가 여기가 선간전압이고 여기 선전류니까 어 그러면은 임피던스 V 아는 딸아이 해가지고 R, V, I 하면 되니까 여기서 선전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선전압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200 10 20 했는데 답이 없어요 여기서 뭐가 문제냐 아까도 말했듯이 상전압을 이용해서 풀어야 돼요 선간전압이 아니라 상전압이 필요해요 상전압 왜냐 부하에는 여기 동그라미에 걸리는 부하에 걸리는 전압은 상전압 상전압이지 선간전압이 아니에요 선간전압은 여기와 여기에 다 걸리니까 선간전압이 실제로 걸리는 게 아니라 상전압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간전압을 상전압으로 바꿔줘요 선간전압이 200이면은 여기 루트3 넘어가니까 루트3 하면은 상전압이 나오죠 상전압 상전압 vp 이걸 이용해서 루트3 200 를 r로 나눠주면은 10 그렇다면은 이제 선전류가 나오는 거죠 sweets 은 상전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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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하에 걸리는 전압이 무엇이냐 상전압이다 그러니까 상전압을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상전압 vp 답은 мотрите a 이 부분이 범분수거든요 범분수 이것도 만들었으니까 한번 참고해보세요 루트 3분의 200을 나누면 루트 3분의 20이 되고 20을 1.73으로 나누면 답은 11.5다 1번 이제야 델타결선이네요 델타결선 세울대학교는 세울대는 학생들한테 압력을 너무 많이 넣었죠 압력 그러니까 선전압 상전압이 같고 다른게 있겠죠 선전류 상전류는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루트 3배 30도 뒤쳐진다 여기서 구하는건 뭐죠 선전류 전원과 부하가 다같이 연결된 델타결선 그려볼게요 한번 플러스 마이너스가 연결되어 있고 저항하고 커페스턴스 아 인덕터 저항하고 커페스턴스 우리가 아는 정보는 전원전압이 200볼트에요 어디에 연결되어 있죠 전원이 델타결선 사이에 연결되어 있어요 델타결선 안에 있고 그리고 여기 임피던스가 있죠 저 볼트하고 임피던스가 있는데 여기서 볼트는 상전압이죠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상전압 선간전압은 여기에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Z하고 VP를 이용하면 V하는 딸아이 해가지고 공식을 쓰면 이거는 우린 VP를 이용해서요 했기 때문에 상전류가 나와요 우선 해봅시다 200 Z는 68 루트 6제곱 8제곱 루트하면 10이죠 10 그러니까 IP는 20이에요 IP는 20이에요 20에 루트 3을 곱하면은 어 여긴 그냥 써져있네 20 곱하기 루트 3이 되어있네 답은 3번입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것은 전원전압 델타결선 안에 있는 전원전압이며 그리고 부하 임피던스니까 안에 있는 상전압과 부하 임피던스를 이용해서 구하는 것은 상전류다 상전류는 IP인데 여기서 원하는 건 뭐죠? 선전류다 상전류에 루트 3을 곱하면은 선전류다 선간전압 선하고 선 사이의 전압이 220V다 220V 이것도 220V 이것도 220V 선전류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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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이다 텔타결선 뭐죠? 세울대학교죠 세울대학교 세울대학교는 학생들한테 너무 압력을 줘가지고 뒤쳐졌어요 압력을 줬다 압력 선전압하고 상전압하고 같다 그러니까 이거 선전압이죠? 여기 220V가 걸리는 거예요 220V 220V 그렇지만 다른 게 있죠 선전류는 상전류에 루트 3배하고 뒤쳐지죠 세울대학교니까 선전류 30이 구해져있죠 선전류 30 그러니까 선전류 30 루트 3 하면은 상전류가 되겠네요 상전류 여기에는 전류가 30 루트 3이 걸리는 거예요 이제 V하는 딸 아이 이용해서 구해봅시다 여기서는 임피던스니까 Z아이죠 전압 알고 있고 I 알고 있으니까 Z를 구할 수 있어요 I V Z V는 뭐죠? 여기서 220V 그대로 올렸죠 선전압하고 상전압하고 같으니까 220V 루트 3분의 30이 걸리니까 답은 12.7이네요 이렇게 4번 구합니다 우리는 부하 한상의 임피던스니까 부하에는 어떤 전압하고 어떤 전류가 뭐가 들어갈까요? 부하에는 상전압하고 상전류가 들어가겠죠 상전압 상전류로 이용해서 푼다 델타결선이네요 델타결선은 세울대학교 세울대는 학생들한테 압력을 넣었죠 그리고 뒤쳐졌어요 압력 선전압하고 상전압하고 같고 선전류하고 상전류하고 마이너스 30도 뒤쳐졌어요 아래는 여기 저항에 어떤 전압이 걸려요? V 그대로 걸리죠? 이거 딱 아까 전에 봤던 거 딱 V가 그대로 딱 걸리잖아요 선만 연결되어 있으니까 선이 연결된 건 여기 여기 그대로니까 그래서 여기 저항에 걸리는 전류는 R분의 V예요 V는 RI 이걸 이용해가지고 R분의 V인데 R분의 V는 뭐예요? 상에 걸리는 전류죠? 상에 걸리는 전류다 IP를 여기다 넣어주면 R분의 V 루트 3 각도 마이너스 30도인데 여기서 답보면 마이너스 30도 없죠? R분의 루트 3 V 답 2번 세모결선 세모결선 세울대학교 세울대학교는 뭐가 같죠? 압력 학생들한테 압력을 넣었다 전압 V, L, V, P가 같고 I, L, I, P는 루트 3 마이너스 30도 이렇게 된다 이거 하고 하면 쉬워요 그리고 선간전압이 선에 100이 걸리고 여기에 12, 16 그러니까 이거는 Z V 하면은 I가 되는데 Z는 12제곱 16제곱 V는 100 I 이거 밑에 계산하면 20이었죠? 그래서 I는 O예요 근데 어떤 I죠? 상에 걸리는 I다 상에 걸리는 전류다 IP 여기다 O를 넣어주면은 여기서 선줄루고 하라고 했죠? 루트 3 곱하기 5 하면 되겠네요 루트 3 곱하기 5 뭐야 4번 쉽죠? 이제 마지막 문제 어우 오래 걸린다 오래 걸려 여기서 보면은 4, 4, 4 똑같아요 좋네 4, 4, 4 크기는 같네 근데 이거 이거 보면 그걸 발견해야 돼요 뭔가 비슷하죠? 마이너스 120도를 더하면은 마이너스 156도 여기에서 플러스 120도를 하면은 84도 이렇게 그려진 거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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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여기서 플러스 120도 I3 1 I1 2로 하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120도 I1 2에서 마이너스 120도 하면은 I2 3이네요 이러니까 삼상회로다 삼상회로 세울대학교는 학생들한테 압력을 넣었죠 압력 선전압하고 선전압하고 같다 그리고 IL IP는 루트 3 마이너스 30도 여기서 상전류는 다음과 같다 이게 다 상전류예요 상전류의 크기는 뭐죠? 4 여기다 4를 넣어주고 그럼 선전류가 나오죠? 4 곱하기 루트 3 하면은 선전류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마이너스 30도가 각도의 개념이 없잖아요 4 곱하기 루트 3은 4 곱하기 1.73 하면 되니까 이건 해볼까? 3, 4, 12 4, 7, 28 6.92 6.92 3번하고 비슷하죠? 답은 3번 저도 이걸 하니까 기가 빨리네요 내용도 너무 많고 알아야 될 것도 많고 헷갈리기도 하고 저도 와 왔다갔다 해요 그런데 하나의 공식 연세대학교는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의 공식 연세대학교는 흐름을 따라간다 흐름을 따라갔으니까 선전류하고 상전류하고 같고 앞서갔다 같은 게 있으면 다른 게 있겠죠? 다른 거는 선전압하고 상전압인데 루트 3을 곱하고 30도를 앞서간다 연세대학교는 앞서가고 흐름을 따라갔으니까 세울대학교는 압력을 너무 많이 넣어서 뒤처져버렸다 세모결선은 압력을 너무 많이 넣었다 그러니까 전압이 같다는 거죠 선전압하고 상전압하고 같다 그런데 다른 것도 있겠죠 다른 거는 선전류하고 상전류인데 뒤처져버렸어요 마이너스 30도 뒤처졌다 선전류가 되려면 루트 3을 곱해야 된다 루트 3을 곱해야 되는 거는 다 똑같다 연세대학교나 세울대학교 둘 다 선전류 선전압이 앞서 있다 선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삼성회로는 고생하셨고요 복습하시고 문제 여러 번 풀다 보면 이해 갈 겁니다 이제 제가 증명을 해서 좀 어려웠지만 문제를 풀 땐 쉽잖아요 이런 연상을 이용해서 풀면 되니까 정리 부분은 가감하게 넘어가도 됩니다 아 이게 루트 3이구나 아 이게 다 더하면 0이구나 이 정도만 알고 가면 됩니다 이건 뒤처지고 이건 앞서가는구나 고생하셨습니다 연세대학교는 흐름을 따라가서 앞서갔다 세울대학교는 압력을 너무 넣어서 뒤처졌다 감사합니다 onent так цapter 마 meist operator 기소 먼지 근처 지 dij